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강서구가 오늘 11월 6일 오후 4시 코로나19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해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서미래 아카데미 초청 강연에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자 정재승 교수가 강사로 나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전반적인 이해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달라질 우리들의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미는 11월 5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강의 전 유튜브 링크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신청한 구미는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Grab and way in the community feel free to install grab and load grab and go live If we can even work缘 Grab and load grab and load grab mode test 6 감사합니다.